아가 상어 뭐 있을까요? 아 요즘 아가 상어 난리입니다. 파이팅! 슬픽! 아 이거 눈 부는 거. 야 벌써 다르다. 아 이거 봐. 와... 팝핀의 기재. 팝핀 나현. 자 음악 주세요. 오! 팝핀 나현. 잘한다. 이거 진짜 팝핀을! 잘한다. 기계다, 기계. 기계. 잘한다. 잘한다. 어머, 기계다. 기계. 어머, 기계. 어머, 소름 돋아. 오! 이건 엄침하네. 이거 좋아하네. 이걸 좋아해. 이거 좋아하네. 이거 좋아하네. 한 번. 내가 바라보지자. 아니 팝핀 당연해. 팝핀 천재야. 어머, 어떻게 손을 줬어.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? 이번에 팝핀 출신이 크리오의 크리오? 이게 팝핀이야. 이거 아기 팝핀. 미나리. 미나리. 모모리. 제어리. 그냥 미나, 모모, 제어리. 보여줘요, 미나리. 아, 진짜요? 못했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. 팝핀 또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하면서 할 거면서. 미나리. 음악 주세요. ỹ that passion Hurin. 기대해 주고 이제eroi.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? 엄청 저런 거 아니야? 멋있는 거 같아. 와,уж OFF STANDA,akers. 오! 진지하게 잘해. 잘해. 아, 민낯해. 민낯해. 자, 바로 모모합니다. 바로 모모합니다. 역시 모모. 상어. 상어. 아, 슬퍼. 상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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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악! 사악! 자, 여기까지 한번 들어왔서..